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고기 파슬리 핫도그 파슬리 계란 계란드 계란 포장 비닐 까마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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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기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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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까봐. 소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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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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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요 나시고랭이라는 음식을 요 치즈떡을 이용해서 한번 한국식 떡볶이로 만들어봤구요 안에는 비엔나 소시지랑 새우도 듬뿍 넣어봤어요 그리고 함께 먹을 탄두리 치킨이랑 새우칩 준비했고 이따가 이 탄두리 치킨은 요쪽에 준비한 나네도 한번 싸먹어볼거에요 그리고 함께 먹을 바삭한 라면 핫도그랑 매콤한 불닭볶음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진짜 맛있을거 같은데 바로 한번 맛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스탕 나시고랭떡볶이부터 먹어볼께요 나시고랭떡볶이부터 먹어볼께요 이렇게 밥말고 떡을 이용해서 만드니까 떡이 쫀득쫀득한게 굉장히 매력있는데요 소시지도 하나 집어서 간이 쎄지도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만한 그런 맛이에요 아이스탕 치킨에 얹어오려면 너무 맛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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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칩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탄두리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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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치킨 바삭바삭 마늘은 또 꿀이 빠질 수 없죠 마늘은 꿀이 빠질 수 없죠 너무 잘 어울린데요 너무 잘 어울린데요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가 잘 어울릴아요 고기가 잘 어울릴아요 고기가 잘 어울릴아요 매콤한 불닭볶음면 이쯤에서 매콤한 불닭볶음면 먹겠습니다 매콤한 불닭볶음면 매콤한 불닭볶음면 너무 매워서 살해드릴 뻔했어요 불닭볶음면 매콤하고 달콤한 불닭볶음면 웰치 매콤한 불닭볶음면 남은 다리살은 난에 찢어먹을께요 남은 다리살은 난에 찢어 먹을께요 새우유 새우유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유 지금 피자 한판 먹은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새우유 오늘 핫도그는 설탕 대신에 토종국을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새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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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도 вс dependence 새우유 새우 새우유 새우위 남은 음식은 덧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서 먹을게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